프랜차이즈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가맹점 10곳 중에 3곳 이상이 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 31.8%에서 임금 채불이 확인됐습니다. 가맹점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도 점검사업장 895곳에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채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대다수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